저희가 조금 난리는 있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시작이다 이런 뜻으로 블러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. 블러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블러 마찬 유래가 바로 이거였어 나는 답을 찾아서 진작에 깨달을걸 다시 난 필수 있어 예전의 내 모습으로 몬숫자만 올라가 자신이 없던 일에서 해놓은 게 하나 없어 후회만 달랑달랑 하지만 내 안에 내가 말하네 막연 가는 대로 피워라 많은 걸 도전해봐 내가 함께 할게 멈추지 말고 유래카 내 안에 내가 말하네 멘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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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함께 할게 멈추지 말고 유레카 유레카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3인조 4인조 구성이 나와도 좀 우리가 그동안 못보던 딴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독특하게들 만들어가지고 나오시네요 이정현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뮤지컬 이런거 데라 이런거 많이 보셨어요 많이 보던 무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처음이겠죠 이채린씨는 성악을 전공하셨나요 아니요 특기에 성악이라고 돼있어서 전공은 아니고요 좋아해요 잘하셨을 것 같습니다 전공하셨어도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김영화씨께서 나레이션을 하셨는데 그걸 좀 더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또 중간에 독백하실 때 나레이션하실 때 중국어를 하셨잖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중국말을 잘합니다 한국말로 더 그런걸 절규하시면서 표현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음에는 좀 연습해서 한국어를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교포신가요 네 교포에 그럼 이해하겠습니다 방금 실례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무대였다 전 이상입니다 서지우씨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무대 보면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? 네 사실은 이런 곡을 잘못 표현하면 보는 사람도 좀 어색하고 하시는 분도 좀 소화가 잘 안되고 뭐 이러실 수가 있는데 보는 내내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흠뻑 빠져가지고 볼 수 있었고 퍼포먼스가 거의 압도적이에요 네 나오실 때부터 제가 지금 눈을 딴 데로 못 돌리고 있었습니다 네 조금 아쉬운 점은 노래에도 조금 비중을 좀 더 줘서 좀 더 정확성 있는 그런 노래를 좀 같이 하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조금 아쉬움이 좀 남았어요 근데 또 볼 수 있을지 이런 무대를 어디서 네 네 제가 돈 주고 보고 싶어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유현상씨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새롭네요 그리고 멋있고 어디서 지금 활동을 하세요? 전에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냥 있다가 이걸로 인해서 도전을 해보자 좀 어려운 장르를 선택해서 왔습니다 다 좋은데 이제 선배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래 연습 그러니까 가사 전달이라든가 그러니까 좀 정직하게 이런 건 리듬이 있기 때문에 박자 그대로 멜로디 그대로 이렇게 노래 연습을 하시면 의상이라든가 퍼포먼스 연출 그런 것도 진짜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더 감동과 감흥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블러썸 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주 멋졌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